그러면? 거북이? 아 또 패링이네?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둘을 동시에 패링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몇번 때려야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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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야 이걸 처음으로 치네? 여기서? 하나만 들어오면 안되는구나 이거 하나만 들어오면 안되는구나 이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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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패링 열어면 할 수 있구나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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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링이 두번까지 되는건가?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실수로 대신 눌렀어 이거 쉬운데? 이거 쉬운데? 그렇지 그렇지 아 아 하나 잡았어야 됐어 그렇지 그렇지 페링하고 그렇지 페링하고 오케이 살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걸 어떻게 해? 방금 걸 그 쉬운 거 그렇게 말하지마 나말고 못하는 사람 많을거라고 나말고도 이런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 아까 하던 것 보단 그렇지 그렇지 야 하나라도 다음에 게임오버해 지금 에 죽어있스 오케이 딱 하나만 닫아도 게임오버해요 바로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어떤거지? 유스퍼 봅시다 세번째가 자이언트 고스트 뭐지 이거? 유령 발사하는건가? 일단 상저? 잠깐만요 상저 한번 가봅시다 이거 사자 사고 커피? 커피? 아 슈퍼미터 계속 차는구나 페리어택 유포스트 페리 무브 더블 에저 데미지 엑스어택 차지 오케이 하트요? 하트요? 필요없어요 하트 사면은 데미지가 낮아져 안 맞으면 그만 아닙니까? 정말 당연하지만 안 맞으면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못 가네? 아 이거 뚫으면 갈 수 있겠다 이쪽도 버스죠? 이쪽도 버스죠? 뭐야 이게? 아이 아 바닥에 다음?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오케이? 아 아 뭔지 알겠다 야 이거 그냥 거의 다 보스전인데? 게임이? 일단 거기까지 패턴 파악이 됐어 그냥 대시로 피해 그렇지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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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래 아이 깜짝이야 어쩌라고? 박은 거 어쩌라고? 박은 거 어쩌라는 거지? 전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그거? 이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 방금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아 위쪽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이쪽 이쪽 심상치 같아 그렇지 내려가고 아 아 잠깐만 이번엔 또 고양이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 따가 아 아 잠깐만 이번엔 또 고양이야 뭐야 이거? 아 따가 난이도 난이도요? 난이도 조정 안 했어요 처음에 난이도 조정을 안 했어요 그건 레귤런가? 그냥 이렇게 피하고 난이도 조정을 안 하면 뭔지를 알아야지 제가 지금 난이도를 알 수 있어요 레귤러에요? 아니 조정 안 해요? 오케이 그건 레귤러일걸요? 오케이 잠깐 빨리빨리 빨리빨리 왔다 아 왜? 이게 어려운데 아 아 다다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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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Beating 그렇지 고양이 패턴이 좀 힘들어 돌격! 아 아 이 커패드라고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요새 한참 뜨는 게임이 있어요. 메모 게임이라. 오케이 피해주고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. 폐링을 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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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외국 게임일걸요? 올하님 안녕하세요. 오케이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곧 숙이고 그렇지. 올라가고. 아 잠깐. 아 아 이건 좀 아니지. 잠깐만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얘가 문제야. 드래곤볼. 야 고양이 존은 갈 때 체력이 뿌려야 돼. 그렇지. 아 왜. 펜이 슬프했어. 펜이 슬프했어. 아. 아. 닦게 내줘 진짜. 그렇지. 아 아 잠깐만. 바닥을 못 봤다.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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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 짠. 오케이. 쒸속하나 닦추 inc. 샷권을 살까? 아 뭐야. 베링 했어. 오케이. 기 모으는 기능이 없어요. 저 아직 그거 안 샀을걸요? 아 5개 다 아 깜짝이야 아 5개 다 그게 낫나? 1, 2, 3 오케이 아 또 또 또 2번 이쪽 비싸게 뭐야 거의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아 거의 다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잡기 쉬워 잡기 쉬워 이번 판에 무조건 끝낸다 이번 판에 무조건 끝낸다 오케이 저 필살기 별로예요? 방금 박물관에서 얻어가지고 써보고 있긴 한데 잡고 점프 해주고 야 저렇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번 판에 끝난다 백팔 나온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어차피 그동안 게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아직 나한테 최신작이에요 업타임 없어요 싹두기랑 나이트고 둘 다 없어요 돌진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치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야 그렇게 피해지는구나 잠깐만 그게 피해지는구나 아 그렇게 피해지는구나 그치?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 좋았어 뭐야? 야 저 고양이가 아니고 기계였어? 아 좋았어 야 이거 죽아 죽아 약진 센스가 너무 이상한데 정의구엘이저합니다 오케 저기 열렸죠? 가자